아 데미안 대리 꺼내달라고? 선콜 선콜이라 음.. 2만.. 심볼이 높네 아.. 데미지를 안 찍고 보공을 찍었네 어.. 보공 좋지 자자라자자자 아니 선콜이 공속 2개 부족하지 않나요? 2개 부족한 캐릭터 아니야? 음.. 킥슬럽만 좀 변경하구요 아 깨긴 깰텐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애 공속이 없진 않겠지 설마 그건 진짜 안 되는데 아 공속이 없네 아니 못 봐줘 풀공속은 하고 해야지 데미안 매칭 좀 부탁드립니다 어우 굿굿 아 아주 인기남이시네 감사감사 어.. 초대점 아 도어도 바꾸고 가라고 야.. 매칭 무지 잘해주네 야.. 쌍 2,3등 길드네 야.. 갑니다 뭐 사실 깨.. 깨는 거에요 뭐 어렵지 않을까 너블 꽝꽝하네 노블 꽝꽝하네 꽝꽝해 아.. 아 뭐야 저 어디갔어요 아.. 바인드 걸어야되는데 이거 되나? 이렇게? 아 넘어가는구나 아.. 너블레스 안써줬어요? 아.. 너블레스 안써줬어요? 아.. 제거 할걸 천천히야 천천히 버프프리즈 아낌 좋잖아요 음.. 굳이 쓰는 것보다 어우 야씨 위험했어 야.. 이건 어떡하냐 아.. 도어를 희생해야 돼 이러고 오우씨.. 깜짝이야 아니 이거 왜.. 히읏 어어! 죽었어 시 아니 억울하게 죽네 자꾸 죽으면 입이 사라지나요 설마? 무섭기를 안넣어난 이라그랜가 아니 너무 운이 없게 준거야 아우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 느낌이긴 하네 데미안을 구석탱이로 몰아서 해야되는데 여기 서있는거지 그냥 쓰자 맞추기가 어렵다 어 지금이따 어후 지금이디 얼마 넘었어 임피가 이제 슬슬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저 뭐야 임피가 들었잖아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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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하고싶은데 극딜 한번 더 하고싶은데 첫 첫 첫 다시 다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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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여기까지 손목은 전부가 세 세다이네 정신이 괜찮아요 오 렉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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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을 그리고 비타바타인에서는 암지 раст이를 찾으시니 다행히나게 오케이 메모리 금방 끝났다 생각보다 아 죽는다 보다 뭔가 이상하다 아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음.. 아우 그 30%가 있어 야.. 테미 오미오 하네 오미오 10성둘둘 10성둘둘 데미지가 괜찮네.. 몸이 없으니 건가요 미니 뮤비 비행기 6 몹시 1 4 고.... ác